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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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서 앤티앤즈 프레즈를 샀어요 너무 좋아 카방이 그렇게 묶인거야 또 마다구 김밀밥 조식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엄마가 한국 스타일이죠 Above and 있고 빵이랑 소세지랑 이런 거 짜끈짝 시장에 가는 길에 이런 바나나 부위를 팔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왜? 왜? 고구마 맛땅같아 진짜 고구마 맛땅이야 그냥 맛있어? 콤득콤득하다 진짜 맛있어? 치자고? 약간 원래 수북 이렇게 했어? 하긴 근데 나 수북에서 아메리카노 마신 적 별로 없다 생각해보니까 일단 지금 쿠파박스고요 깜짝 시장에 갈 것입니다 이곳은 아까 호텔 로비에서 주신 트레인 뭐야? 뭐야? 노선도? 노선도 노선도 짜두짜리 가면 일단 여권키스 맞다 여권키스 해야되고 맞어 나 만들어야 돼 그리고 혜준이 신발을 사야되고 샌들 혜준이 샌들 사야되고 난 나신 사야되고 뭐 기념품 같은 거 소소하게 사 하루하루 기념품으로 제일 유명한 여권 케이스를 사러 왔습니다 뭐야? 블랙 이쁘다 그니까 화려한데 무슨 소스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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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오렌지야 진짜 오렌지다 이거 손으로 오렌지가 짠 거 같아 우와 맛있다 택시를 타고 시왕파로 보낸 망고 탱구를 로그로 갑니다 망고 탱구 가서 망고 스무디도 있고 거기 망고도 왜 해버리잖아 좋아 누가 좋아하는 망고 이게 망고 탱구 얘가 망고랑 아이스크림이랑 이거야 망고를 떼서 떼 수 있어? 해가 가루 밥이랑 같이 해서 밥 위에 연휴일거리지 맛있죠? 이런 맛이야 맛있지? 별로야? 맛있어? 새롭지? 맛있지? 코코넛 아 맞아 코코넛 뭐라고 맛이 나는데? 오 맛있다 은근 맛인데? 묘하게 맛인데? 응 이거야 야 근데 이건 디저트인데? 그러니까 밥이 아니야 밥이 이렇게 조금 나오는 줄 몰랐지 나는 뭐 하나 더 먹을까 이따가? 응 슈퍼마사이 응 이건 뭐야? 아 이게 푸딩이네 맛있어 맛있어 근데 푸딩은 좀 밍밍해 내 스타일이니까 그래? 아이스크림도 밍밍해 아 밍밍해 난 이게 최고야 그래 이게 굉장히 신기한 조합이지만 이렇게 파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맛있다 완전 새로운 맛이야 응 처음 먹어봐 이런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우린 어딜 가는 중인가요? 네 맛있다 맛있다고 하나요? 네 13하이에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30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어 야 하는거 봐봐 이렇게 그냥 쑥쑥쑥 해가지고 헛딱 내려놔 어 봐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와 연탄으로 하네 라임이랑 이건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양배추 같아 그 엄청 유명하다는 오렌지 주스를 시켰습니다 아 아이스컵은 이 밭 이 밭에 잘 시켰네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잘 시켰네 얼마 하지도 않은 거 몰라 26번이라는 건가? 읽을 수가 없지 와 미친 어 그런가 봐 개쩔어 마이닝이 봤어? 못 봤어 우와 봤어? 진짜 오렌지 났다 아까 모모랑 비슷한데 생각보다 어 비슷해 딱 두 개 다 된다 응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까 그거보다 맛있다 어 비교가 안 된다 응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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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이 다 맛있다 고수 있네 어 고수? 고수 이게 고수야? 어 너 고수 안 좋아하지 않니? 먹어 먹기는 야 맛있어?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내가 지금 먹어본 거 세상에서 면줄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기다리게 말했다. 진짜. 무조건. 진짜 맛있다. 우와. 갈란차를 타러 아시안. 아시안 티티였습니다. 더 올라가? 더. 그만. 제발.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토끼리바드를 타고 안을 구경하러 갑니다. 우와. 예쁘다. 여기 예쁘다. 캐리어들. 여기는 식당가인가 봐. 그러게. 이렇게. 다 디쉬스. 케밥을 샀습니다. 뭐야. 토마토 왜 이렇게. 무슨 일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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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고구맛. 엄청 꽤 참. 매워. 음. 매콤. 고구맛. 야 이게 케밥이지. 음. 진짜 케밥이 정석이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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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기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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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다 배부르다. 너 그렇게 배불러? 응. 그래서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왔습니다. 물이랑. 맥주. 야 맥주 누워있었어. 야 근데 물에 빨대가 붙어있다. 아 뭐야? 어. 오. 이걸 빨대는 벗어야지. 베이질. 그리고. 샌즈이치랑. 얘는. 바쁘니카. 오 맛있다. 누늘감자 같은 맛이야. 응. 그게 너무 쪼금. 쪼금해서. 하나씩 먹으면 감칠맛 나.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아요. 어제는 아침부터 흐리고 중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더 더울 것 같아요. 너 포도 좋아해? 어? 포도 좋아해? 포도? 아니. 이거 맛있어요. 오늘도 수박에 와서 커피를 먹습니다. 이거는 태국에서만 파는 이거 뭐였지? 애플리콜 앤 피치 요거트, 살구 복숭아 요거트래요. 맛있다. 맛있지? 맛있다. 맛있게? 응. 난 되게 상큼할 줄 알았는데 먹어봐. 담기압 같아요. 어? 맞아. 약간 배우 브루펜 맛 난다고. 그러게. 난 되게 상큼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상큼해. 섞어 먹어봐. 위에만 따로 있잖아. 콩이. 콩이 알아서 섞어 먹어봐. 여기는 왓포 사원입니다. 진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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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 얘. 오는 거야? 가는 거야?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오는 거야? 세상에 너 우리 유저보다 착한 고양이구나. 오우. 오우. 더 귀여워. 사람을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근데 한국 고양이가 아니라 이름을 못 알아 들으려나? 한국어를 못 알아 들으려나? 그럴 수도 있어. 며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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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며옹. 며옹. 마토에서 제일 유명한 아불스당. 아, 엄청 크다. 왜 이렇게 뜨거워진 것 같아? 포토존인가 봐. 지금은 사원을 둘러보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이건 어제 산 신발이랑 팔찌. 바지는 마사지 시쿨에서 갈아입으라고 줬어요. 저거 뭐지? 진짜 맨프레덤 같아. 한 번 더 잘 안 났지 마시니. 마토에서 이곳에 도착하는 곳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착한 곳이 네이버에 도착했습니다. 마토에서 다운 곳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길이 쪽 카오산인가 봐 이거 몇 개가 돼? 몇 개가 돼? 한 세트에 다시 오봤어요 한 세트는 몇 개? 3개? 4개. 맛있는 스프링롤을 샀어요 아, 다운다 쨔! 조나이도 콤파이를 하십니다 너는 근데 유튜브 브이로그 찍을 때 말 좀 잘하라고? 평소처럼 말 못하시니까 그렇지 저는 오늘 여기 왔어요 오늘 날씨는 더욱 편인 것 같아요 나 튀김놋밖에 안 먹었어 음! 음! 개맛있다 야 개뜬다 그거 맞아? 콘치즈 떡볶이 근데 안에가 좀 더 맛있어 반죽같아 맛있네 왜 찾았는지 알겠네 크림같이 안에가 맛있다 땡무반에 샀습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야 여기는 주스 전문가인가 봐 다들 완전 시원해 완전 시원하고 완전 달아 그리고 수박맛이 가득해 저희는 끈적국수를 먹으러 왔는데 오다가 길을 잘못들어서 귤개랑 싸움할 뻔했어 진짜 개무섭 이게 3대 국수둥이 하나래 아 진짜? 태국의 3대 면 요리 나 엄청 끈적거려 아 진짜? 야 대박이다 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맛있어 되게 맛있어 말린 두부 같아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 아닌가? 너무 깨끗지 이거 피식소스인가 보다 개짱 뜨거워? 매워? 아니 뜨거워? 맛있어? 먹어봐 엄청 뜨거워? 그럼 이따 먹을래 먹어봐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호텔 옆에 있는 마사지샵이에요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은 일단 갈비국수를 먹으려고 세트를 주렀어요 세트하우스 하고 다이수이 갈비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나이수이 갈비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잘 바뀌었지? 모르겠어 메뉴가 바뀌었다 이게 바로 갈비국수 개 맛있겠다 근데 야 진짜 맛있겠다 갈비탕 같아 그냥 그래? 맛있어 맛있어? 진짜 한국의 갈비탕 같아 맛있다 맛있어 이거 해상으로 네가 만드겠다 진짜 맛있고 어 난 이거에 빠진 것 같아 이거는 스프링롤 어제 그 끈적국수보다 나는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 맛있어? 응 근데 어제 보기가 너무 더웠어 더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면이 나는 더 좋아 그래 끈적국수 나와도 충족적으로 왔어 내가 너무 맛있어 너무 충족적으로 맛있었어 핫타이는? 셋 중에 하나고 넌 핫타이일 것 같아 핫타이야 여기는 딸란놈 파이 아시장이에요 여기는 딸란놈 파이 아시장이에요 뭐야 뭐야 근데 덩어리가 있어서 안 나와 안 빨려 핫타이 지도야 너무 심심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오! 익는 거야 오! 바로 이것이 바나나 로띠 뜨겁지 않을까? 난 괜찮은 거야 행복해? 행복해지는 맛이야? 이렇게 미가를 놓은 고기가 진짜 맛있어 무슨 고기도 미가를 하면 맛있어 왜? 한 달째? 한 달째? 한 달째? 한 달째? 한 달째?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진짜 진짜 라면 슈퍼 같아 그리고 양고기 맛 나 그러게 별로 안 비려 맛있어 맛있으면 비려 음 찍어서 먹어봐 음 꿋빨이네 여기는 콜드스톤 콜드스톤? 콜드스톤 콜드스톤 콜드스톤이에요 콜드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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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